그러면 뭐 이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천 한 17년까지는 중국이 계속 경제도 성장해갖고 중국 내에서는 인플레가 있었지만 중국이 오히려 디플레를 수출한 거잖아요. 전세계 인플레를 막아줬는데 만약에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끊어지면서 만약에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바꿨다 단숨에 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수반을 단칼에 빠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다행히 물가는 잘 잡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질 경우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러한 관세 전쟁의 연장선생에 보면 이렇지만 사실은 저는 해석을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인명피해 그런 견제적 타격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어떤 내용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공이 똑같습니다.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트럼프는 거기다가 더욱더 대선까지 있고 사실 시진핑은 작년부터 자기의 독재, 1인 독재 부분의 1인 집권 체제에 대한 지금 방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그리고 잘한 게 없는 듯한 따라서 국내의 어떤 자기의 골칫거리를 외부의 적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아 진짜 뭐 이게 관세 전쟁으로 가는가? 정말 말 뿐일 것 같아요. 말로 하고 또 상징적인 거 몇 개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갈 건 아니고 화웨이도 칠러 그러면 바로 끊지 무슨 또 8월까지 연기를 해주고 끊고 다들 이렇게 쥐랑 나락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을 꼭 경제적으로만 판단하면 굉장히 우리가 돌파가 없어 보이지만 정무적으로 보면 돌파구는 많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웨이도 끊는다고 했는데 여유 기간을 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말로는 성을 내면서도 1차 무역 합의는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뉘앙스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차 합의만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박혀 있고 그 다음에 2,500달러를 지금 중국이 추가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월 15일 날 사인했으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맞춰서 다음 해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좋겠는데 그 시끄러움도 11월 달이면 끝날 것이다. 선거면. 네. 선거 때까지만 하고 지금 트럼프의 선거 전략 이론은 중국과 바이든을 함께 묶어서 지금 때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버마 시절에 중국이 막 이렇게 커올 때 바이든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어요. 공개석상에서. 지금 그게 트럼프의 지금 대선 캠프에서 하는 공익 광고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또 자기 아들 차남이 지금 헌트 바이든이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때리기가 중국 때리기하고 지금 합쳐서 때리니까 어? 결집이 잘 돼요. 자기 지지층. 결집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아무 편도 아닌데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중소부의 판벨트의 우리 농민들. 야 트럼프 잘하네. 내가 농사진 거 좀 더 팔아줘야지.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선거 공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포함된 현재 진행형의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진행해 온 것은 이들의 어떤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기업에겐 또 어떤 기회와 위협을 주느냐를 분석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럼 결론내보죠. 우리 기업에겐 어떤 영향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방한을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하반기에 오죠. 그럼 그때까지는 이 긴장감은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지지적인 위치 또 경제적인 파트너스 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뭐라고 치고 나왔습니까? 한중일 파트너십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전 세계 GDP의 40%가 생산이 되거든. 야 이거 뭐 노다질 수 있는데 우린 또 한미 동맹 관계가 있고 미국 아까 말해서는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가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려 하는데 한국처럼 또 이 전략적 요충지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잘해야 되고 지금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잘 한쪽으로 붙어서 잘 되리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기대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양쪽 다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려서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양쪽 모두 다 우리가 좀 붙잡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최악의 최악이기 때문에 그 옵션은 그냥 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요. 둘 다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세상에서 가장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떤 빌미와 또 대의명분을 쌓아주는 그런 외교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셔가는 듯한 모습으로 가야지 우리가 택했을 때는 이 소위 말하는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밀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수위인 양쪽 다 잡는 것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외교 쪽에서 조금 더 인적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야 될 때고요.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4, 5개월 내에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등등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외교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태식 하면 중국에서 우리가 철수하는 부분도 다 시나리오에다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철수래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철수해서 베트남 가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철수해서 한국으로 와 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대다수의 우리 국내 기업인들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티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담아가느냐가 정부의 할 일이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외교를 아주 잘했나요. 진짜 우리 서희 장군의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인데 요새 외교부가 좀 약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외교부 욕한다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강할 땐 강한 애들고 머리를 쓸 땐 뭘 좀 써야죠.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